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도시는 일정한 사이클을 갖습니다. 도시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자연히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 도시에 색을 입히는 재생작업을 추진합니다.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확실한 수단으로 구도심의 역사적 흔적은 남기면서 물리적, 경제적으로 부활시키는 작업입니다.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죠. 더럽고 편리하지 않는 곳에 사는 것과 깨끗하게 정비되고 여가를 즐길 곳이 충분한 곳에 사는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 개념들과 혼재되곤 하지만 도시 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나 재개발을 넘어서 경제적 부흥과 활력을 불어넣는 더 큰 의미를 포괄합니다. 핵심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죠. 원도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원도심 지역은 옛날에는 굉장히 용성했었던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낡고 굉장히 쇠퇴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필지 규모가 굉장히 작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에 의해서 자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채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의 총매제로 공공이 어떤 촉발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도시생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걸까요? 가장 명쾌한 답은 인구 유입에 있습니다. 도시는 생태계처럼 무게중심이 계속 이동합니다. 공동체가 몰리고 포화상태가 되면 어느덧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고 원래 도심은 매력과 활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인구는 물론 각종 자원까지 빠져나가게 돼 지역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합니다. 인구 유입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최종 목표는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데요. 전 세계 성공 사례들을 보면 바로 이런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가장 뭔지 얘기할까요? 1. plan, que informa de los incentivos económicos que informa de aquello que se puede hacer y aquello que no se puede hacer el Public Partnership Participation es básico y que en la gestión tenga el control la administración, el ente público en el control del suelo pero en la inversión haya una importante participación privada 물론 도시재생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가 명소가 되면 자릿세는 폭등하고 원래 있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수반되는데요 동네가 떠도 떠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새로운 계층들 새로운 젊은층 젠트리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창조계급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젊은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하고 또 지역에 쇠퇴하는 그런 생활 상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의 유입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경제 또 새로운 상업 이런 것들의 유입도 또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악영만 맡았던 배우가 갑자기 멜로물의 주인공이 된다면 몰입이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느끼는 첫 인상과 컨셉이 중요한 건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디자인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empresa quieres que se instalen y trabajar de forma activa para intentar llevarlas hacia aquí para hacer como una especie de áncora situada en el territorio una áncora que atraería a otras empresas de este sector y se crearon como microecosistemas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